요즘에 엄청 바쁘세요. 신곡을 또 발표하셨잖아요. 청춘 락캣놀이라고. 락캣놀 버전인 것 같은데 노래가 너무 좋아. 너무 좋죠. 화려한 재산적 퍼포먼스가 또 있는 분이고. 나한테 연주까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이번도한 연주가 많으신 분이지요. 허스키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가수입니다. 임위희 가수님 모십니다.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. 고맙습니다. 저희도 기다려 두터와요 목소리도 마치다 하시는 거야 이불팔에도 젊어졌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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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